하늘숲교회가 교회 사역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내달 13일부터 3일간 숨실고 100주년 기념관에서 2023 비전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하늘숲교회는 그동안 평신도들을 말씀과 리더 훈련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법들을 훈련시켜 훈련된 평신도들이 전도와 목양, 교회의 모든 일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원함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늘숲교회 김기성 목사는 전도의 열정, 기도의 불, 말씀에 기초한 견고한 신앙과 충성스러운 헌신의 기름 부음이 바로 여러분의 교회에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것이라며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었던 평신도들의 놀라운 헌신의 이야기가 새로운 성령의 바람과 전도운동을 일으킬 것이라고 전했습니다.